2. 3. 4. 4. 4. 4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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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고. 형님, 뭐지? 다해 주셔. 동치맥. 형, X만 맞는데, 뭐든 찾어. 어휴, 어디서 이렇게 다쳤대? 아니, 근데 뭘 둬야 될까? 사람 하나 죽여주자. 어휴,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하고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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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강, 강여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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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여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? 이 새끼가 뭐 들어보니까, 들어봐. 아휴, 근데 강여주가 누군데요, 에? 내 아내. 에? 너는 얼마든지 드릴게. 아내를 죽여줘요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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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원고지였어요? 응, 그러면 좀 써질까 해서. 에휴. 내가 대신 써줄까요? 그놈의 소설? 출판사에서 당장 소송할 걸. 잊었어요? 당신 남편 변호사인 거? 응, 그러네. 난 걱정이 없네. 좀 쳐다보고 얘기해요, 응? 운동 가? 아니, 바람 피로. 슈리닝 입고. 어차피 벗을 건데요. 다지는 벗지 마. 요즘 배 나왔어.